네, 시사 이슈를 동네 평상에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쉽게 그냥 터는 방송. 그래서 뭐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방송. 시사 필설기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병원도 다니고 생각보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지난주 그 길병원하고 전병원 썰 나간 다음에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세 분 계셨습니다, 저에게. 세 분? 네, 세 분. 빨리 퀴차하시고. 저희 조회수가 18만원인데 세 분? 네, 세 분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조회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우리 거의 포기해서 이제 우리 또 2만 아래에다, 만 아래다 그랬는데 18만원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송 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우리가 그때 처음에 13만 찍고. 13만 네, 맞아요. 2만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자리를 찾았다. 어, 만에서 물 타라. 어, 2만 6천 찍고 그리고 만에서 물 타라. 물 타는 거 기다렸는데. 근데 물 타는 걸 기다렸는데. 네. 이게 뭐야, 예측이 안 돼. 갑자기. 이렇게 뭐. 정보를 뚫어버렸다는. 요즘 이번에 내려갈 차례여서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정보용 신고가, 신고가가 나왔죠. 아, 신고가가. 네네네. 아니 18만 명에다가 그것도 그렇지만 좋아요가 많이 넘었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누른 사람들만. 정보축이 많이 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뻤던 게 그 금투세를 세서린 방송 보고. 금융투자세. 네. 그거 보고 일을 했다. 그게 저는 가장. 그게 가장 우려되는 꼭지였는데. 그게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고. 내가 단단했잖아 그거. 어, 된다고. 왜냐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열공 구독자분들 92만을 이제 넘었죠? 나도 안 보는데, 네. 네. 넘었는데 거기서 솔직히 이제 열성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40%는 주식해요. 오, 저는 92만 된 줄도 몰랐어요. 네. 그거 제가 확인 안 하는 것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의회사에서. 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네. 취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고. 네. 그래서 뭐 시사썰 TV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저는 욕설만, 욕만 뒤질나게 먹고. 아, 우리가 이렇게 액기스민다 빨고 시사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한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아, 뭐. 정말 좋은데는 없고. 대려, 대려 줄었어요. 네. 대려 줄었어.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아. 욕 직살나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분들은 계셔. 아, 좀 줄여달라. 아, 방송이. 네. 이런, 이런 컨셉이니까. 음? 이렇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분들 댓글을 딱 찍어보면은. 어, 여기서 댓글 막, 막 몇백 개씩 쓰신 분들. 열공 진짜 찐팬들. 찐팬들도 있고. 근데 비아냥거리는 애들 거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한 개, 댓글 한 개. 아, 그거 요거 쓸려고 가입하고 기다리고 있네. 어, 요거 쓸려고 한 마디 해가지고. 그러면 전혀 스크래치가 안 가. 의지가 대단해. 어,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스크래치가 안 가. 뭐 욕이 배 뚫고 들어오나요? 저도 뭐 욕먹는 거네. 자신 있어가지고. 전혀 스크래치가 안 가는데. 아니 왜 구독자가 빠지냐고. 아, 구독자가 빠지고 있어요? 열린공감TV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뭐, 항의할 거 있으면 법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법대로? 네. 뭐? 법대로? 어, 이건 뭐지? 이건? 누구예요? 법대로? 이건 뭐야? 어? 야, 서정필. 법대로?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사람을 죽는 거야. 어머. 왜 그러세요? 근데 아까부터 여보는 안 보려고 밖에서. 미사에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먼저 나오고. 이렇게. 이상해한다고. 전화할 만 있잖아요. 이거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녹음하지 마시고요. 전화할 만 있잖아요. 어?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요? 폭행 행사하지 마세요. 저. 법대로 하세요. 전화. 법대로요? 아니. 사과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정철수. 폭행 행사하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야, 니 입으로. 금방으로 해놓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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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 어? 어? 그냥. 그런까요? 해 JESUS. 부실한 곳. Tanking своих 국민. theology 1944. 네. 어. 아시는 분은 아실거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거에요. 아주머니 같으네. 네 아신분은 아실거에요 아주머니같은데 물을 얼굴에 끼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판에 물을 끼얹거든 이제 알겠다 누군지 했어요 억대로? 발음도 나는 억대로 억대로라고 들었어 니가 억보대로 억보대로 이런걸로 들었거든요 억대로? 아 누군지 알겠다 법대로? 소리 알죠? 네 뭔지 알겠어요 법대로 아 그분 그분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짱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고 저는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도 얘기해본 적은 없는데 정천수 피디님께서 편집을 담당하시는 뭐 18만 낸 다음에 수고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정천수 대표에 대한 그 소원함과 열받음은 적어보셨어 지금? 네 다 적어왔어요 규탄한다 정천수 규탄한다 정천수 이런 시위 하신다고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편집을 안 하겠지 아니 근데 저는 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뭐 직원이라 그런게 아니라 이 내용은 못 나갈 것 같고 아무튼 뭐 시사썰티비 뭐 법대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아 예 또 그거 그 말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네 법대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15만이 넘으면 서정필 기자가 아니 내가 대쌍욕을 아니 돈으로 입을 막았는데 어? 돈으로 입을 막았잖아 내가 아 합의금? 네 합의금 줬잖아 안돼 합의금 만원 달라며 합의금으로 보냈는데 잘 보세요 네 만원을 초과했잖아 어 초과 다섯 배 초과했어 어 초과했잖아요 집에서 알면 안 되나 뚝뚝아 그러면 나는 그거를 그거를 받고 네 저거 시사쏠 저거 돈에 저기 어? 환장 들려가지고 아 슈퍼채세 네 슈퍼채세 환장 들려가지고 인상에서 제일 많이 쓴거에요 네 아무튼 알겠어요 일단은 끝부분에 한번 해보고 끝부분에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끝부분에 서정필 기자의 인간성은 들어갑니다 개쌍욕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욕 네 이것도 편집돼야돼 자 어차피 뭐 저번주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뭐 방송이 진짜 이게 이름으로 보고 소칭 개잡주라고 해요 개잡주 저희가 개잡주를 하고 있어요 예예 개잡주 포스타 개잡주 만원 찍었다가 십만원 찍었다가 다시 만원 찍었다가 태망을 언제도 염두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아무나가 없고 마음 망하는거지 뭐 다 멀어 오기도 싫어 싫어 그냥 다시 이번에 이제 그 물탈 시점이다 이번에 뭐 천대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어떤 확실을 갖고 시작을 할거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거죠 근데 일단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시작이 안되가지고 시작이 안되가지고 아유 근데 내년에 세수도야만 봐도 어 그 그리고 표정도 되게 무서운데 요 장면이 뭐냐면 저 체코 갔다온거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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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갔어요 이거 또 왜이렇게 돌아다녀 필리핀 아 이런게 있잖아 어 네 서진필 기자님 네네 이 집안에 우안이 있고 이러면은 네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 네 나는 근데 왜 자꾸 돌아다니지 서진필 기자님 아까 식사하실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 하지마 밖에 있다면 가정을 지켜줘 가정을 지켜줘 밖에 있는게 제일 좋다고 아니 아니 여기 취재할 수 있고 어 어떻게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 가정은 지킵시다 우리 노수구레 서울역 가서 서울역 가서? 어 노수구레 차려야되거든요 네 여기 나 여기 남양주 갈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직구석 시끄럽지 지금 무슨 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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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오고 뭐 대나비 태어나오고 큰 남자 나오고 대물 태어나오고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난리가 쳐나오고 막 그 안에서 이제 수류탄 핀 딱 뽑아 뽑았어 네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잎만 놓으면 이제 터지는거잖아 끝나는거니까 네 큰잎만 잡고 있는거야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 네 10월 16일 모든게 다 달려있고 아 떨리겠다 네 거기에 달려있고 또 2차로 11월 15일 25일날 이재명 당대표 거기에 재판결과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쪽으로 기운다 기운다 그럼 얘네는 이제 끝나는거죠 거의 뭐 얼마 안남은거 같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터지는게 더 아파요 그렇죠 폭죽을 엿다가 놓고 터지면은 여기 화상 쪽에 있고 말죠 근데 폭죽을 쥐고 터지면요 이제 끝나는거지 네 이거 손방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장애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나갈 수 있을때 나가자면 그런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씨발 다닐 때 다 나지자 어머 어머 그 말이구나 음 이게 뭔지 보셨어요 이거? 아 저도 이거 살짝 봤는데 네 이게 어깨가 왜이렇게 올라가있는거야 앨범이 저는 낙타인줄 알았어요 낙타 캐릭터가 비슷하다 낙타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속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 홀복 이쁘다 아 홀복 홀복 이쁘게 맞췄네 난 몰라요 강력하게 부정하게 했어요 난 몰라 이거 낙타 낙타 같고 낙타 원래 이렇게 뽕이 들어가는건가 내가 필리핀 전통의상을 몰라가지고 이거는 뭐 필리핀 전통의상인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홍민성 기자님 꼭 이름이 써있으니까 여배우인줄 알았네 들썩 김건희 전통복장 또 히트 이러는데 에러배우인줄 알았을수도 있죠 기분 시험 에러배우일수도 있지 아 에러배우 체코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이거 개인적인 의견 열린공간과 전혀 관계없네 나랑과 관련없습니다 네 배우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네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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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썩 아 네 들썩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다 네네네 지금 뭐 이거는 짜서 낸 기사인것 같고 네 그리고 이분들 보면 영상 보면은 이게 좀 창피해요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돌아다닐 때 아니 그 내가 만약에 그 저쪽 방문한 국가국민이라면 저 나라는 한국이 저정돈 아니었는데 예전에 서정표 기자님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게 방문할때는 네 저 어마어마했죠 거기 현지 팬들 외룡 잘했다고 하니까 네 현지 팬들 나와가지고 어 나와서 지금이야 말이 많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팬이 안였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땐 다 대한민국이 대동남도 했지 현지 팬들 나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가서 현지 팬들이랑 인사하고 진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네 거기서 이제 동선을 어 대통령이 이쪽으로 나갈까 이쪽으로 나갈까 다 정하고 네 동선을 이제 딱 정해놓는데 네 그거는 당일날 결정돼요 네 네 저격 저격 그것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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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그런데 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를 한 번 구독자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동선이 이상한 거 같고 그리고 계속 스텝이 꼬여요 동선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 못 외우나? 그게 아니라 이런 거 같잖아 아 그러니까 그때 해피한 거 같고 나 이거 칠날레 타날레 동선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라니까 그리고 저는 이 영상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우리 대통령인데 아 진짜 탱피해서 한 번 일단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옛날에 범죄 심리학 책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읽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제가 옛날에 그 세계 연쇄 사례인마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FBI에서 그거를 조사했던 담당관이 쓴 책이에요 그거랑 거기에 빠졌던 범죄 심리학 책을 읽은 건데 저거는 범죄 심리학 측에서 보면 저거는 그 불안 불안하다 일단 불안해 보여요 네 초조 초조 그거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라면 네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됐다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다 그걸 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자막 넣어주세요 열린봉관TV와 관련없다 네 열린봉관TV랑 관계없어요 이거는 시사적으로 제 개인적인 네 항의는 여기다 하시는군요 네 항의는 저다 하세요 네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인데 본인이 저질렀던 행동 그동안 본인이 살았던 그 과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박명록을 쓰는데 박명록 네 박명록 네 박명록을 쓰는데 요거를 요거를 두 그러니까 한 한 세 줄 되나요 네 이거를 못 써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보고 쓰잖아 그거 좀 이따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다시 말씀 나누고 네 일단 그 보실 때 여기 주머니가 없어요 양복에 양복은 원래 주머니를 그 커스텀 메이드는 주머니를 안 터줘요 안 터주니까 너봤자 넣을 데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비싼 양복은 주머니를 넣어서 물건을 넣으면 원단이 늘어나요 아 비싼 거니까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양복을 안 말랐습니다 네 알마니, 케빈클라인 이런 것들은 이 폴리에스테를 안 쓰고 울을 쓰기 때문에 울 양털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러면 한쪽이 쳐져요 아 이렇게 원단이 민감해서 네 그래서 주머니를 막아놔요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넣을 데가 없고 어? 응 그렇다고 저 자리에서는 딱 다리를 다 붙여버리기 전에 어딜 말 쳐요 어딜 말 치자꼬 그러니까 막 불안 튕기기가 안 되지 저거 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조혜희씨 아 뭔가 불안하다 네 저는 뭐 한 두 번이 이해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가지고 계속 저러니까 약간 바보 같죠? 그냥 바보 바보 지금 밖에 좀 내보내기가 창피한 그런 대통령 부부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 센터 본능 자 이거는 이것도 제 소설이에요 열린공간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소설이에요 제 소설 그 이제 반문화에 가는 부평 거기 꿈의 공간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나 8시간 대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룸사로기나 이런 데서는 이거는 이분한테 하는 말 절대 아니에요 초이스라는 거래요 아가씨들이 이렇게 쫙 들어와 과자이름인 줄 알아요 쫙 들어와요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딱 들어와 그러면 이제 한 10명 딱 들어와 초이스 들어갑니다 그럼 10명 들어와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가운데 서야지 자기가 빨리 초이스가 되거든 아 선택이 돼야 돼 그럼요 그래야지 자기가 그날 테이블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에이스일수록 가운데 세워요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아주 에이스들 중에서 예쁜 애들을 네 예쁜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예쁜 아가씨들을 네 그거는 일종 합법적인 그 그렇습니까 네 업체들이 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초이스 여기 막 10명이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네 그러면은 야 이번 우리는 여기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바뀌고 네 또 바뀌고 미스코리아 그 그 하듯이 막 그렇게 해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가운데 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 언니들이 그래가지고 막 옷도 이쁜 거 사고 화장도 엄청나게 진하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 막 씻으루 해요 막 다 비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근데 이분한테 그런 건 아니고 예예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다 보통 여기에 뭐 설 때 설 때 동서를 다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국가정상끼리의 만남이니까 밑에 가면 테이핑 다 돼있어요 여기 있으시나 어디 있으시나 어 다 돼있어요 그러니까 경우만의 각도도 있어야 되니까 예 이제 이거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예 사전에 인지가 됐을 텐데 예 그럼 근데 어 무조건 센터 차지해야 된다 어 나는 센터 본능 예 그만큼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문화의 중요한 그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걸 모르죠 부에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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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제가 만약에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국민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나라는 뭐하는 나라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저희가 저희가 네 보통 이제 국비인 예전에 방문 들어오면은 기품이란 게 있어 사람이 그렇지 뭔가 풍기는 아우라로 아우라가 있어요 네 진짜 어릴 때부터 이제 귀족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 그게 없는 사람들 네 돈만 좀 있는 사람들 맞아 좀 저급하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명품 밝히고 맞아요 예 명품 밝히고 이거 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예 막 그냥 본인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걸로 채우려고 예 이번에 저기 똥훈이 여기 아 아니요 거기까지는 좀 아 이거 보기가 그렇더라고 어 어 복귀입니다 화이팅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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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그런 옷은 저도 야 저도 이것저것 유통해봤지만 그런 건 팔아보지를 못해가지고 남자가 어 그래요 그래서 이 버릇 같은 게 코 쓱 같은 것도 그렇고 센터 본능도 그렇고 이 분들 정말 많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 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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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덜트랑 키즈에 있었는데 우리 어른이 돼도 장난감이라든지 이런거 좋아하는거죠 전자고라키 사무실법이 있어요 그런것도 있고 남성보호구 위주로 했는데 이것도 보시면 알다시피 40대에요 70년대 80년대 그정도 근데 우리를 조롱해 멸콩! 이러면서 멸콩! 이러면서 뭐하자는거에요? 망했어요 여러분들 있는지도 몰랐죠 수백억들이 다 까먹은거야 브랜드나 만드는데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고 엄청나죠 이걸 한사람이 다 만들었다는게 그 왜 김충식 보도했잖아요 저희가 데이브 레이크월드 1600사무원 그건 영원히 죽을때까지 제가 안 잊어버릴거 같은데 거기 소속된 사업체가 20개가 넘어요 오 그런데 그거는 1600사무원에 이름만 걸어놓은건데 이 아저씨는 직접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에서 좀 유행하고 막 좀 이런게 있으면은 그걸 못참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일론 머스크처럼 인플루언서인줄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막 만드는구나 인플루언서 일론 머스크는 또랄짓을 해도 주가방원을 해주거든요 주가방원을 해줘요 네 그만큼 사람이 이제 지능이 약간 괴짜이긴 하지만 괴짜이긴 하지만 꼴통이긴 하지만 지능 주가방원해줘 다음 컷 한번 또 또 보이시죠 이거 유명한거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다 뭐야 막 이러실거야 이거는 지나가다가 한번 본거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때 브랜드에서 돈키호테라는 이 간판 이런거를 이제 뭐 베젤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 쉽게 말해서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 디자인까지도 똑같이 벗겼어 똑같더라구요 제가 일본을 갔는데 이 삘이 꽂힌거야 좋다 공작업 안되는구나 좋다 많았어요 뭔가 자파를 파는건데 다이소보다 비싸고 여기 다이소있어 상품도 줬고 상품도 줬고 이것도 전국에다가 깔았다가 시원하게 헤쳐먹었죠 여기 보시면 다이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하에 있나봐요 여기는 지하 다이소 제 생각엔 요기가 매출이 이거보다 컸을 것 같아 그럴 비용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요것도 한 2-3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대박사래요 손대면 그냥 손만 댔다면 그냥 아니 내가 정용준 손이라 이거 딱 대자면 테레면 뽀개져요 아 다 없어지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여기도 망했대요 pkp콩이라고 간편식 뭐 어쩔 수 있고 하는데 이것도 망했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왜 자꾸 베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 듣고 찾아봤더니 이거 우리 동네에 있는건데 아래가 원래 있는거구요 위에가 따라 만든거래요 똑같네요 이게 고피자라는 데가 있는데 아 정말 이건 악질이죠 예 요거 노브랜드 피자 그래가지고 노브랜드를 많이 붙였는데 요것도 베낀거고 노브랜드는 혹시 그거 아세요? 예 살짝 이제 맞아요 예 붐업했잖아요 네 노브랜드도 해외 브랜드 노네임이라는 브랜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노브랜드 노네임 예 얘는 이런 짓으로 해요 이게 이 위에는 스타필드 저희 동네 스타필드고 웨스트필드 웨스트필드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자기 만들어버리는구나 자기 업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거야 치적으로 어 그리고 SNS에 넣는 멸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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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가세요 만세 어 그거하고 이 짓거리 하는거야 약올리는거에요 우리 자꾸 그래요 멸콩이 난 뭔가 했는데 네 요사진 기억하실거에요 네 요사진을 만든 글이 있더라구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고 예 멸치랑 콩을 사면서 멸콩 예 이게 후보 시절에 아마 그 아까 나왔던 그 아저씨가 산거 같은데요 예 예 얘는 성열이 아니야? 맞아요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예 지금 이제 보여드릴 글을 보고 예 요거 그 이거 중간에 아니 근처에 있는 마트와서 장본거에요 하 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하 하 하 멸콩 글 엄청 길어요 어 나의 멸봉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 이제 이걸 보고 따라서 뭐 윤석열부터 나경원까지 예 멸치랑 그 콩나물이었나 콩이었나 네 아무튼 그 장을 보던 그 기억이 벌써 3년 전입니다 이거 거짓말인데 이 사람이 시진핑 사진을 올려놓고 멸콩으로 올린게 있거든 아 네네 그것도 네 그거 좀 찾아서 저희가 올려 시진핑 사진 올려놓고 뭐 자주 국방 뭐 멸콩 이렇게 올려 아 그랬구나 그 뒤에 나온거구나 예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네 중국이 한 나라에 네 한중이 예예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같이 다시 네 이마트가 이마트는 중국에서 20년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아 이제 폭망했어요 중국에서도 폭망했구나 그때 그 사드 때문에 아 맞다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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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저기 사드 설치 때문에 롯데랑 같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시 박근혜 정부 그렇죠 네 박근혜를 원망해야 되는데 얘는 민주당으로 원망해요 그렇죠 사드가 그거였잖아요 고고도 미사일 뭐 네 고고도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체계 그래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중국에서 좀 우리를 반대하는 반하는 감정 이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 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 여튼 뭐 사드 얘기하면 제가 군사 쪽쪽 하니까 할 말은 많은데 그거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우리 상패 직전에 한번 하고요 네 그리고 자 이제 대망의 용진이의 삽질이 시작됩니다 네 네 듣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세계 건설이라는 신세계 건설 네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신세계 이제 사장이야 근데 네 그 신세계 이마트를 짓는데 뭐 마트는 짓기가 쉬워요 아 그렇습니까 어 왜냐면 아파트나 막 이런 이런 빌딩들 있죠 주상복합 어 예예 이런 거는 이제 상당한 설계와 이제 테크니션이 들어가는데 어 마트는 창고 짓고 대용 아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캐슈하드를 거기 짓고 네 창고 짓고 그리고 대용 엘리베타 짓고 네 주차시설 짓으면 끝이야 근데 뭐 마트가 그렇게 복잡할 리가 없네요 네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신세계가 이제 그걸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발주를 주다가 야 이거 우리가 짓자 네 건설을 해서 건설사람법을 해서 그 천억 천억 주고 짓던 거를 우리가 짓고 500억이 된 거야 야 오 예 오 그러니까 반 오 반이면 지어 오 예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지 이야 별거 아니구나 오 건설 이거 뭐 사토 아니네 아 쉽게 외부로 발주해가지고 저녁에 천억이 드는데 내가 자체 생산을 하니까 신세계 건설해서 500억이면 됐다 반값에 낸다 아 네 그 정도면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도면 그리고 자기들이 다 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정 인프라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네 뭐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별 기술이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네 전기 잘 깔아놓고 위에 전기 트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전기 트레이 잘 깔아놓고 그니까 입구 창 그리고 창고 그리고 고객들 다 하는게 편하게 뻥 뻥 뻥 뻥 뚫려놓게 코스트코나 이런데 이마트 가보면은 쾌적하잖아요 솔직히 네네네 그런데 내가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 신세계 건설이 네 여기서 잠깐만 신세계 건설 띄워놓고 합시다 네 차트를 띄워놓고 아니면 신세계 건설 건물을 띄워놓을까 차트를 띄우셔야겠나 차트 아 밖에서 계속 뭉쳐드리고 있었잖아 어어 요거를 요게 월복인데 저희가 이제 차트를 띄워봤는데 응 신세계 건설이 그 오백 오백억 쉽게 말해서 이제 서계자님이 네 아파트를 살라고 하는데 네 서계자님이 완전히 목수에다 전기 다 할 줄 알아 이야 그러면 3분의 1가 그렇지 진짜로 알잖아 내가 직접 사면 되니까 그리고 전기 딱 하고 내가 그런 거구나 목수까지 다 할 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집 짓는 사람들이 있어. 공부해가지고 전원주택.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3분의 1, 5분의 1 가격이 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질 수 있는 게 있죠. 옛날에 개그맨 정글 다니면서 사시는 김병만씨. 그분이 1억으로 집을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거든. 자기가 다 하고. 1억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신세계 건설이. 야! 별거 아니네. 건설. 우리도 아파트 한번 해보자. 아파트도 별거 아닐 것 같아. 아파트도 솔직히 말해서 한 층 딱 찍고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계속. 맞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간산 하나 뚫고 슬라브 쳐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란 말이야. 아파트는 솔직히 단가가 져서 분양만 다 털면은. 뭐 남겠죠. 떼돈이에요. 남는 정도가 아니고. 떼돈이에요. 신세계 건설이 아파트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신세계 건설 아파트 브랜드 아세요? 혹시? 전 모르겠어요. 삼성이면 레미안. 레미안. LG 자이. 자이. GS자이. GS자이인가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현대 힐스테이트 좋은데 사시네. 은행 거예요. 좋은 거 사시네. 나중에 등기부등 뭐 사줘. 그 다음에 거기 편한 세상 그런 거. 그러니까. 나 등기부등 뭐 사자 빌려만 줘. 왜요? 보고만 줄게. 별것도 아닌데. 날 못 믿어? 그건 아니고. 부평으로 갈게. 뭘 못 믿어? 부평에 살고 싶어. 네. 신세계 건설 아파트 브랜드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수도권은 다 밀집 포화가 돼가지고. 네네네. 얘네가 이제 선택한 게. 어디로 갑니까? 멸콩이 선택한 게. 멸콩이 어디겠습니까? 멸콩이면 대구에요? 어디에? 대구! 아 대구구나. 자. 드가자. 그리고 대구로 간 거야. 대구로 간 거야. 멸콩을 지키려고요. 드가자. 아 진짜. 야. 아 진짜. 가자. 앙포냐 이 시야야. 대구로 가서 씨. 물에 아파트 막 올린 거에요. 올린 거야. 근데. 통계청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대구의 1년에 필요한 아파트 호수가. 세대 수가. 1만에서 1만 5천 호에요. 아. 그 정도가 필요하다. 네. 그 정도가 필요해요. 그 정도가 딱 지어면 돼. 신세계가 걷다가 9만호를 지어버립니다. 뭐야 이거 소화불량 걸리기 때문에. 네. 9만호를. 4년 동안 9만호를 지어버려요. 자. 신세계가 지금 완공당한 아파트가 18에서 20%예요. 아. 9만 중에? 네. 분양률이. 미분양이 아니라. 2만호도 안되겠네. 미분양이 아니라 분양률이. 그거밖에 안되. 네. 그러니까는 천체를 지었으면 800채가 미분양이고 그럼 뭐야. 그럼 어떡해. 큰일났네. 200채만. 네. 한 거야. 나중에 800채를 떨려고 별의별 홍보를 하고 5천만 원을 깎아준다. 경포부를 차를 준다. 안사. 왜냐. 3, 40대들이 거기서 안살고 전부 수도권으로 오거든요. 아. 그치. 시향성이 없지. 대구. 주구장창 이쯤만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저기 먼저 민주당 당원이시면서 대구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경상도예요. 경상도 출신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거기에 이제 몰빵을 한 거예요. 아. 우리는 했구나. 네. 네. 그래서 최고 주가가 원래 이게 아니라 더 뒤로 가면 8만 원이에요. 아. 좀 더 뒤로 가면 네. 8만 원에서 떨어져서 지금 보세요. 쫘악 작업당해서 계속 내려오네. 계좌살났죠. 네. 최저 9,800원까지였어. 아. 만 원도 안 되는데. 거의 8만 원에서 산 사람들은 10,000만 원이에요. 아. 이거 많이 회복된 거네. 이거는 그러면. 1만 8,770원은 뭐냐면은 네. 1만 8,170원. 1만 8,170원. 이건 뭐냐면은 얘네가 자진상패를 한 게 결정을 했어요. 아. 우리가 하는 건데 그거? 어. 자진상패. 어. 우리보다 먼저 했네. 네. 자진상패는 뭐냐면은 네. 얘네가 뭐 자본 얘네가 지금 부채율이 950%예요. 어. 그럼 왜냐면 부채율이. 부채율이야. 장난 아닌데. 100%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 어. 아니. 쉽게 말해서. 그... 서 기자님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빚이 9억이라는 얘기. 9억 5천이 빚이 한 일이잖아. 그건 뭐야 그게. 그럼 거의 그냥 센 그지 아니야 그냥. 그지. 야. 그... 부채... 그거를 부채율이 950%로 있어 보인다. 근데 계속 그거를 이마트 쪽에서 돈을 땡겨왔어. 아. 제대로 굴러가는 거리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대로 그 캐시카우가 거리밖에 없는데 네. 이마트도 이번에 망했죠. 개박살났죠. 그지. 쿠팡한테 발리고 있어. 그 이마트가 3조 4천억을 주고 그 샀잖아요. 네. 이베이코리아를 샀죠. 네. 옥션하고 지마켓. 옥션하고 지마켓을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쓱닷컴이랑 SSG. 네. SSG. 예. 거기랑 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지. 시너지가 하나도 안 나. 다른 거 하고 있어. 시너지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는 이제 아시아에 여기에 그걸 먹겠다 자기가 유통공룡을 하겠다. 네. 유통공룡이 완전히 자기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겠다 했는데 그 옆에서 이제 바람 넣는 애들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새끼는 다 자르고 옆에서 이제 야버리토는 애들 걔네만 남겼구나. 걔네만 남겼는데 그거를 이명희가 안 거야. 아 엄마가? 엄마가. 역시 엄마. 엄마가 엄마가 이 ㅅㅂ새끼가 이병철 회장의 딸. 어. 이씨. 그러면 내가 엄마라면 네. 만약에 서 기자님이 네. 제 아버지라면 네. 제가 저질하라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하는 것마다 촉촉 마이너스고 이제 고무부스를 사러 가야겠습니다. 고무부스로 그냥 네. 그냥 개우돌아 패고 네. 나가 이 개새끼야 이거 아니야 진짜로 왠 삽질을 이렇게 하는지 네. 그러니까 네. 이명희가 무슨 짓을 하냐 네. 정용진을 네. 부회장이었잖아요. 정용진을 회장으로 올리고 올리고 어허허허허 괴로 승진을 시켜 뭐야 그리고 자기는 총괄회장으로 가고 아 또 위에 있구나 정용진 옆에서 쏙 다 끼까는 애들을 싹 다 날렸어요. 잘라버렸어 다 잘랐어요. 아들만 빼고 다 날렸구나 아들만 빼고 다 날리고 자기 사람을 다 심은 거예요. 아 그 뭐지 네. 포위 시켜버렸네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네. 이명희 정용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이 신세계 그룹에 등기이사로 등재가 안 돼있어 오 진짜로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이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사내이사 사내이사로 돼있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월권은 휘두르되 책임은 지지 않겠지 아 등기가 되면 책임을 줘야 되니까 이 주가 이런 장난에도 책임을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네. 얘기를 이제 이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왔어 응. 여기서 왜 태워올랐냐 네. 상패 상패인데 왜 태워올랐냐 네. 상장 폐지인데 얘네가 공개 매수를 해서 18,000원에 사준다고 한 거야. 그래서 저기는 지금 멈춰있는 거예요. 아 네. 너네 주식을 18,000원에 아 음 이거 선수들은 절대 이거 안 사거든 네. 정부가 샜어요. 그래가지고 세가지고 여기서 주신 애들은 대박 먹었지 한 한 작게는 20% 해서 맘께는 한 60%까지 반반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또 이 와중에도 장난을 쳐. 야 대단하다. 대한민국은 참 어 이 와중에도 장난을 쳐. 그럼 신세계 건설도 말아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상장 폐지합니다. 이거를 언제 발표하냐 이 나쁜 놈들이 네. 언제 합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발표해요. 안철수인데 안철수도 네.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잖아. 이전에 사놓은 놈들은 이전에 사놓은 놈들은 개미보고 아무것도 붙지.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월요일 날 장 딱 열리면 딱 하면은 18,000원 붙어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뭐 18,000원 위로는 안 사주잖아. 공개 매수니까. 공매니까. 예. 공매잖아요. 공개 매수하는 거야. 니네 주식 다 이게 지금 심세계 주식이 약 70%가 이마트 소유예요. 아 이마트가 다 갖고 있군요. 이마트가 다 갖고 있고 이제 무슨 짓을 하겠다냐는 거냐는 우리가 완전히 전부 다 니네 주식을 해서 유한회사로 만들면은 뭘 해도 상관을 못하거든 주주들이. 그렇지. 유한책임회사로 만들면 네. 주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주주 신경 안 써도 돼. 주총도 안 할 거고 그렇지. 내가 이걸 찢어먹고 볶아먹고 시발 니들이 뭔 상관이야 이제 맞잖아요. 회차 먹든 뭐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냐. 여기서 물려가지고 피눈물 흘린 사람들 야 설마 신세계가 망하겠어? 그렇지. 21년 여기 산 사람들만 이게 앞에는 더 비싼다며요. 윗골이 대박 살았네. 여기도 작전 한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도 한번 작전 20년에 터뜨린 거고 여러분 보세요. 윗골이 이걸 윗골이라고 해요. 여기 볼륨 거래량 거래량이 다 터지고 여기서 개민들이 여기서 다 산 거예요. 물린 거예요. 작전에 당했구나. 네. 근데 계속 하향일로를 했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손대는 것보다 다 망쳐먹고 있어요. 개 싹 다 말아먹고 있죠. 네. 근데 야구단 또 샀어요. 야구단까지 했어 또. 야구단 또. SSG 랜더스 사고. 네. 자기가 네. 지 돈이면 저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서정필 기자님 네. 딱 100억 줘. 이걸로 사업해봐. 그러면 서정필 기자님 고민만 3년 할걸? 저 배우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씨 이거 될까 안 될까 시장소사만 몇 년 하고 막 그렇죠. 제가 뭔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난리면 안 되니까 근데 3조를 줘. 3조 어. 근데 주주도냐? 이거 말아먹어도 돼? 너한테 책임없어? 하긴 그 이베이 그걸 3조사처럼 그럼 막 지르는 거지. 막 지르는 거지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얘가 지금 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세계 회장이라며요. 네 회장이래요. 야 이 더러운 세상 진짜.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다 구조조조. 다 구조조 다 하고 네. 이 맛을 다 팔아쳐먹고 이제 아 근데 이런게 있어요. 이마트를 팔았는데 우리도 이마트 하던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마트야. 네. 이제 서진필 기자가 엄청 돈 많은 재벌이야. 어. 기분 좋다. 어. 우리 서 회장님 네. 9천억에 사시죠. 회장 좋다. 네. 근데 안돼. 내가 7천억에 살게. 7천억에 팔았어. 네. 그 다음에 임대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다. 네. 임대로 돌리는 거야. 살던 집에 임대로 사는 거야. 살던 집에 임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네. 그러면 7천억이라는 돈은 생겼죠. 네. 대신에 이제 월에 월세로 이제 월세로 이제 월세로 이제 나가겠구나. 몇십억씩 이제 까는 거죠. 그 상태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그 7천억이라는 돈을 재무로 플러스로 잡는 거예요. 애들이. 7천억 얻었다고요. 최선을 우리 벌었어요. 이게 분식의 위안입니다. 아. 이쪽이 분식이죠. 여하튼 뭐. 끝까지 말아먹겠구나. 네. 제가 더. 얘네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 우선. 멸콩이다. 멸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트 가지 마시고요. 말려 죽이세요. 이마트. 네. 어. 쿠팡이. 쿠팡. 테무. 뭐. 알리익스프레스. 새벽에 시키. 아니요.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오잖아. 네. 이마트 앱도 엿같아요. 다 써봐가지고. 진짜로 쓰기 불편하고. 왜냐면 개발은 안하고. 엉뚱한 데 돈을 다 써. 그러니까. 이런데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방향이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구나. 제가 처음에. 주식 처음에 시작할 때. 신세계에 그냥. 네. 주가가 80만원이었어요. 어우 이거 비쌌다. 네. 지금 아마 18만원 정도 할 거예요. 어우 그. 뭔가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은. 우리도. 18. 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오늘도. 마무리는 또 이분들로. 뉴스가 큰 게 나왔어요. 지겨워. 지겨운데. 아니 진짜. 이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분. 이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정말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저도. 한 2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에요. 아니. 이제. 재판에서. 유죄로 한다면. 100% 꼬련이에요. 저는. 그렇죠. 재판 좀 알잖아요. 뭐.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네. 그. 연합뉴스에서. 이번.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한 고소. 고소가 아니라. 기소. 기소. 기소에 관련해서 고소장을 입수해서 기사를 쓴 건데. 그리고 어제. 녹화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봤어요. 목요일에. 김두일 작가님께서 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감한 걸 다 깠는데. 이분하고 그 이순땡씨 있잖아요. 네. 이감동이라고 불리는 청담동 제보자. 제보자. 이땡한씨가. 다 얘기해 버리는 내가. 그. 둘이 공모해서. 네. 둘이 공모해서. 첼리스트의 입을 열게 하자.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기자란 뭐 이런 신분을 떠나서. 네. 사람이 저러면 안되지 않나요 진짜. 그렇죠. 기잔데. 사람이. 저도 30년 경력은 없지만. 이게 고소장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보면 저도 같은 직업이잖아요. 물론 경력은 네가 딸리고 뭐 네가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저의 경력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요. 하... 전 이걸 보고 그냥 한숨만 나왔고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게 그러면 개가 나와요. 아니면 죽든지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해서 압박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거는 그러니까는 요 지금 사실은 여기 나와있는 이 텍스트는 그 강진구와 그 이땡한 이순땡. 네. 이땡땡씨. 다 얘기해. 네. 그 사람의 그 핸드폰이 털려가지고. 아 맞습니다. 통화내용입니다. 네. 맞죠? 네. 이쯤 된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증거로 내가 그런 말 한적 없다를 자기네들이 이제 밝혀 반대가 돼버린거죠. 그렇죠. 네. 반대가 돼버린거죠. 그래서 그걸 읽다가 못 읽으시더라고. 네. 목요일 밤 방송에서 그랬죠. 네. 읽다가 차마 사람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불러야지. 그냥 읽어줄텐데. 어. 옆에서 리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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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대역을 하시지. 아. 그럴 때 불러. 그럴 때. 아. 이렇게. 택시를 보내와서 그냥. 개씩.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줄테니. 아. 약간의 연기는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는 최민식 버전으로 하거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마다. 뭐 제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나이가 그분이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아니. 저는 탤리스테로 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사사로이 사람이 남녀간의 관계에 의해서. 거짓말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막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할 수 있죠. 그걸로 치면 저는 사형이에요. 우리 와이프한테는 거짓말 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아. 이미 이 생각 사람이 아닙니까? 형장의 이슬인데. 아.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취재는 자기네가 해야지. 증거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비틀어 짜고. 어? 협박지를 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네. 뭐. 차마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저도 여자한테 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일 좀 이렇게 까고 있지만. 뭔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짓을 해온 다음에도 돈 모으고 있고. 네. 근데. 근데도. 도탐사. 거기. 신도들은. 이제 신도예요. 신도를. 신도를 넘어서 이제. 워킹데드지. 그 김두일 작가가 그러더라고. 워킹데드라. 좀비라고. 네. 그래도. 강진구가 잘했다는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실시간 뭐. 시청자수 유지되고 있고. 그 증거 앞에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너는 죽어라 이거거든요. 대체 천리스트님이 세상에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는지.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해하고 뭐 그렇게. 서로 좀. 하.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는 오케이가 되는데. 이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청진연인가 그런 거 만들어서. 월회비가. 월회비래. 월회비가 백만원이래요. 청진연은 뭐예요. 그게. 직접 변호사비를 거두면. 뭔가 배임 횡령이 되니까. 변호사비를 걷기 위한 임의단체를 만든 거예요.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 아. 청담게이트. 진실수호연대. 그거를. 청진연인데. 이제 그걸 왜 만들었을까. 좀 물어보니까. 어. 직접 유탐사를 통해 받거나 그러면. 나중에 법정 문제가 생긴다고. 돈을 걷기 위한. 임의단체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만약에. 만약에 뭐. 시키면. 계열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해서 돈을 받겠다는 거죠. 거기를 받겠다는 거죠. 연예비가 백만원. 뭐. 무슨 회원이더라. 백만원. 오십만원. 뭐 십만원. 이렇게 있는데. 뭐. 매번 방송 때마다 광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전불년이 만원인데. 전불년도. 백만원 올립시다. 우리 연예비. 왜. 아. 돈이 없습니까. 돈들이 무슨 거지들이라서. 그지. 다. 거기 간통죄로. 나도 그지인데. 삼천만원 물어내고 막. 다 민사 걸리고. 개털대고 막. 지금. 지금 제가. 제가 이거 입고 있는 게. 요게. 저희 동네에서. 이게. 방값 원플러스 원한다고 고르던 제가. 너무 좀. 너무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니. 알마니 같아. 서 기자님이 보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약속이나 지키세요. 아. 욕하는 거. 욕하고 끝냅시다 빨리. 잠깐만. 15만원 지나면. 15만원 지나면은. 이거는. 저기. 서 기자님이. 이거는. 그러니까. 함부로 손모가지 거는 거 아니야. 우리가 15만원이 넘을지 누가 알았어. 그거. 그거 뭔가. 우리가 조작한 건 없는데. 나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떻게 조작대로 해요. 우리가. 조작을 다르면 당했지. 아. 그런 거야. 방송을 끝내려면 내가 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한 번만 해봐요. 따라하게. 어? 한 번만. 누구한테 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한번 해봐. 아니. 그렇게 하면 또 내가 먼저 욕쟁. 나만 욕쟁이 되나. 욕 안 할 거예요. 이제. 아. 그래? 욕 끊었어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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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돼. 뭔가 몰라야 돼. 그냥. 딱 해서. 그냥 아무데나. 허공하게 되고. 허공하게 되고. 글자. 글자 조심해야겠다. 동물 요구라든지. 숫자 요구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지. 아니 뭐 절 보고 하세요. 저 애는 저한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해볼게요. 네. 편집. 편집 될 것 같은데. 야이 개새끼야.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아.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야. 왜 세상이. 개. 젖 같은 것들은 나한테 말지. 야.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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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만 지란들이야! 크란들아! 연기가 되실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너무 좋아 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더 나갔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제도 피디만 해도 욕할 뻔했어요 빠지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욕먹을 사람은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거 해야죠 쿵떡 해야지 집에 가서 연습해야겠습니다 욕을 연습하네 제가 왜 이런 사연을 이게 아니라 최민식의 대사를 연습해 볼 수 있잖아 아 그냥 연구 말고 대사를 연습한다 집에서 뭐라그러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출근해내는 사람 많아요 제가 데모스텔을 최민식 연기를 다음주에 보여드릴게요 네 데모를 보여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쿵떡 하나 둘 셋 쿵떡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